최근 아침 기온이 영하까지 떨어진 4월의 콧셈추위 때문에 남부지방 사과 주산지들이 막대한 동해를 받습니다. 피해를 막을 뾰족한 대책이 없어서 농민들의 손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거창군의 한 사과밭. 개화기를 맞은 꽃봉오리의 수술과 함술이 하나같이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정상적인 꽃봉오리와 뚜렷이 구분됩니다. 지난 8일 거창의 새벽 기온이 한겨울처럼 영하 3도에서 영하 7.6도까지 떨어지면서 얼어버린 겁니다. 경남 지역 사과 재배 면적은 3,300헥타르. 과수원 면적의 90% 이상 피해를 본 곳도 있어 올해 농사를 포기해야 할 농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더 걱정인 건 내년 농사까지 역량을 받는 겁니다.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관련 당국은 해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체의 봄이 있긴 하지만 봄철 동해는 특약 상품이어서 가임농가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거창 지역 사과 재배 면적 1,770헥타르 가운데 봄철 동해 특약 적용 면적은 7.7%인 137헥타르입니다. 때아닌 한파로 한해 농사를 망쳐버린 농민들의 실업만 마냥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